뭐 살림이든 뭐 육아든 정말 완벽하게 잘 척척해내거든요. 그래서 같은 종족? 종족? 갓생족? 네, 갓생족. 아빠가 저기 선물 샀어요. 이거 주말 이 황금 같은 시간에 그걸 붙잡고 있으면은 마트 거기도 가야 되고 하는데 지금 아무것도 못하잖아. 얘는 이상하다. 아니 오빠 그거 못해? 그거 하나 못해? 이거 이렇게 하는 거잖아. 아니 나도 지금 잘 하려고 하고 있잖아. 왜 말을 그렇게 해. 아니 그전에도 오빠 계속 4시간인 거 걸려가지고. 그래, 4시간 걸렸어. 안 할까면 나 그러면 안 해. 안 해 그러면. 안 해 그러면 나 안 해. 이제 안 할까면. 왜 그래? 야! 재희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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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윤진이 인상이 안 좋아. 둘이 우울해. 아니 이거를 거의 2시간 넘게 계속하니까. 아니 근데 이게. 오빠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. 이거는 시간이 되게 비효율적인 거잖아. 하는 내내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나쁘고. 사실 아빠가 봤을 때는 그래.